이혜영이 여배우들과 과거 찍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혜영은 SNS를 통해 그때 그 시절 다들 아름답죠 라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8, 9년 전쯤일까 김남주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다며 예전엔 거의 매일보다시피 했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 요즘은 아주 가끔 보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이혜영, 우연수, 유호정, 김남주,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등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최지우도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모았습니다.